하늘의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존잼스님의 꿀잼을 쳐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몽 크루원들이? 헐 저 문양은 SCP 재단 아니요? 여기 정체가 뭐야? 야 놀아! 일어나! 임마! 방문! 상당히 격한 방법으로 좀 깨우네 저기요!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? 열려라! 설마 그거네요 아이디카드네요 추리카드네요 여기 있어 여기 추리카드인 것 같거든 좀 정상적으로 좀 줘라 자 일단 SCP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저건 설마 띠용! SCP 173 오랜만이다 땅콩아 하하하 오잉 야 이거 가만히 있어 반응도 없고 카드 슬라이싱 야 이거 어디다 긁냐 너 위험해 그 개 막 건들면 안 돼 절대 뒤돌아보지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오우 노 자식아 짝짝짝짝짝짝 와 근데 역시 땅콩이 무적이라 데미지 1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거를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됐어 하하하 지금 들어? 알겠다 한 놈이라도 뒤돌아보는 순간 바로 썰려 오케이 일단은 저장 문 열어 아휴 말도 안 되는 개체들이 있는 이곳 정체가 뭐야 도대체 아무거나 만져도 되는 거야? 괜찮아 나에겐 무적! 출입증 있으니까 잠깐 뭐 D 클래스 카드인가 보네요 아무도 없지 않냐? 흔들어! 너 힘 부였어! 오 안돼! 저거 설마... 절대 죽일 수 없는 파충류 SCP 682 와... 생긴 것만 봐도 겁나 무섭게 생겼어요 야 이거 A카드가 필요하거든 흩어져서 좀 찾아보자 아 여기 있어 얘들아 임포 녀석 밴드 타고 왔네 또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뿅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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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저기요 어어어 어어 이걸 탈출시키는거 맞아? 어어 어어 안돼 쟤를 풀어서 지구 멸망한다고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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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헤헤 내비줘 무적이라서 그 칼로 찔러도 뭐 전혀 타격 1도 없다고요 설마 저 자세는 번개호 제1형 병력일성 해키르키일성 샵 겁나 멋있어 하지만 여기들 모르는 사실 있지 얘 무적이야 니 값 제대로 한다고 절대 죽일 수 없어 빠스바람으로 돌아다니는 빨강이와 나머지 크루원들 근데 또 왔어 그래 조심조심조심 잠깐만 땅콩이랑 육파리랑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깍 씹고 떡껏 맛보고 즐기고 맛있는 육파리 요리 야 이거 근데 둘 다 거의 무적이라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것 같거든 뒤돌아보지 말랬지 넌 나만 쳐다보고 있어 영혼이 싸우겠습니다 둘이 어이게 어이게 지긋지긋하구만 자 이 카드로 쭉쭉쭉쭉쭉쭉 올라갔어 이번엔 누구를 만나나요 어 거의 다 안 올라가죠 어디로 갈까 자 뒤놓고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SCP-272 와 각종 SCP들이 보관되어 있네요 얘는 뭐예요 어라 웬 뭣이야 망치야 처음 본 SCP거든요 저도 다 켰는데 아 아 잠깐만 이거 그림자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에에에에에에에 SCP군요 하하하 절대 안 움직여 하하하 자 근데 저 035 035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잖아요 아 그거 쓰면 안돼 너 죽는다고 너 죽는다고 말빨에 속지마 아잇 자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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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눈팔 수가 없구만 이거 SCP-458 어 이거는 봤던 것 같은데 피자? 피자 상자 오 개꿀이야 이거 피자 무한 생성기 저거는 꼭 갖고 싶네요 너 피자 어디서 났어? 오 고르고줄라 피자 종류도 여러 개 있네 내놔 아이 나만 빼어놓고 오 오 호호호호호호 구한으로 신교육 명륜 진사 피자 피자 피가 있어 여기는 느낌은 실망치 않은데요 아 최악의 SCP를 또 만나버렸어 SCP-096 부끄럼쟁이 자 B급 크론을 먹었나 어디데요 너 że 얼굴 봤어 부끄럼쟁이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전보 부끄럼쟁이 얼굴을 보면 죽을 때까지 쑥USHищ Duch Thought aunque 피자 공격 야 야 화려한 말빠를 받아라 오~~ 이 치리가 이걸 한건 해내네 죽이죠? 응? 못 죽이죠? 뭐야? 갑자기 벤턴 또 어디서 타고 갔어 너? 안돼! 대형사고 쳤다 이 자식 어때? 너를 위한 특제 리본이야? 너 이쁘지? 뻥! 빨리 저 자식 혼자 벤트 타고 도망갔어 자 다음 올라갑니다 여기 또 어떤 녀석이 있을까 해요? 또 안 올라가 지네? 에이 진짜 E클래스 카드가 필요한데요? 봉사고? 저거 설마 역병 의사 아니에요? 오늘 아주 그냥 역대 최악의 SCP들만 만나러 가네요 어? 저깄다! 저거 저거 아 문 좀 열어줘봐요 어? 가라 아 좀 잘 좀 꺼내봐 어? 아휴 정말 답답해 내가 할게 아휴 진짜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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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니도 못하잖아 자자자자자 제발 도와주세요 나 좀 꺼내줘 눌러주세요 이카드 야 얘들아 열렸다 오 들어가도 되는거 맞냐? 좀비 됐잖아 좀비 뚝빼기 뚝뚝뚝뚝 뚝뚝 어휴 막아? 어택 어택 야 흰색아 겨우 잡았다 아 근데 역사병의사 좀비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얘 어라 이건 뭐야 안돼 카드를 먹어버렸어 오지마 오지마 전기충격기 나이프 전기공격 아우 야 너무 쎄 빨강이 죽었어? 안돼 빨강아 아우 아우 겨우 잘하네 아아아아악 어허허허허 결국 인포 컷 으으우 역시 얘도 최강 scp중 하나인가 공사고 상대도 안되네 어 아 얘들끼리 싸울 때 좀 도망쳐 얘들아 shot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맞어 저 카드 10 닫지마 제발 오 마이 갓 야 인마 우리 좀 꺼내 어 뭐야 피자에는 반응을 하네 이거 잡 열고 끌고 있는 사이에 해버려 이 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어딜 나가려고 메롱 열심히 공구르기 패고 있는 사이에 자 우리는 탈출한다 가자 위로 그렇지 탈출구요 집으로 간다 와 탈출 성공 탈출 성공